구독과 좋아요! 제가 둥이! 반갑습니다. 우리 면 안내는 시청자 여러분 별일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 더운 날에. 자 오늘 여러분께는 GAC 경기장에 나와서 차를 하나 리뷰를 해드리려고 왔어요. 제 앞에 있는 차 현대 i20입니다. i20 M 버전이라고 하죠. 이 차가 뭐냐면은 한국 타미아에서 제가 조금 더 빨리 타미아를 조르구조르구 쫄라가지고 여러분께 리뷰를 할 수 있도록 차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i30까지 있지만 i20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안들어오고 유럽에서만 나와서 먼저 유럽에 계신 분들에게 먼저 소개해드렸던 그 차인데. 너무나 선전하고 있어요. 선방하고 있어요. 정말 잘 달리고 있어요. 그 차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바디에 있는 디테일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이 스티커 작업도 굉장히 잘 되어있고. 그리고 뒤에 이 윙도 달려있죠. 페인팅을 굉장히 잘했어요. 10점 만점에 9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점은 나중에 한번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샤시를 소개해드릴게요. 샤시는 저번에 한번 제가 입문용으로 소개해드렸죠. 타미야의 TT02 샷입니다. TT02인데 지금 여기에는 딱 깔끔하게 달려있어요. 저번에 봤던 제 차와는 조금 다르죠. RC가 레이스를 뛰기에는 좀 부족해요. 레이스를 뛰기에는 정말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처음부터 레이스를 머릿속에서 우선 차를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차 같은 경우는 동네 공터 그리고 좀 넓은데. 사람 많지 않은 곳에서 굴릴 때는. 이 차 같은 경우는 100점 드리고 싶어요. 초반에 나갈 때 차가 굉장히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모터를 날려놨어요. 최고 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네에서 막 굴릴 때는. 차가 힘있게 잘 가고. 그리고 어디 뭐 빠졌을 때도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차들이 더 중요한데. 펀용으로 즐기에는 이만한 차가 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변속기도 전자변속기 들어가 있지요. 서버도 달려있어요. 서버는 이제 타미야 기본 서버가 달려있는데. 요 정도 써보면은. 동네에 달릴 때는 뭐. 가문지 없습니다. 저도 이 TT공이 이 노멀샷시를. 본 거는 진짜 오랜만이네요. 자 오늘 요 차를 한번. 주행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아까 그. 현대 바디 얘기했었죠. 처음으로 타미야에서 나온 현대차 바디. 벨로스터입니다. 벨로스터 바디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음. 무게는. 확실히 이 벨로스터가 좀 더 가볍네요. 오늘 날 잡은 김에. 요 바디와 요 바디를 한번씩. 번갈아와서. 껴가면서. 아이 트윈티가 날까. 벨로스터가 날까. 한번. 비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진심으로. 스피때라인. 네. 근데. 프리티. 네. ні타기. 네. 네. 필리앗. 마치 경기장의 사장님이십니다 제가 저렇게 부려먹고 있어요 출동! 뒤에 이 차는 윙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윙 차이가 조금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얘가 좀 더 민접한데 진입성은 얘가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잔손이 많이 간다 엄청 핸들을 계속 쳐야 돼 자 갑시다 우리 너 10바퀴 돼 나 몇바퀴 됐으면 맞을까? 다섯바퀴도 안되지 이거 같이 한번 달려보면 내가 같이 한번 달려볼게요 시나리오를 만드셔서 저희 주세요 가볼게요 한번 난 이게 풀이야 너가 한번 풀로 땡겨봐봐 저는 땡기고 확 가지 이렇게 가면 어찌 어우 자존심 상해 나 근데요 배터리가 다 됐어요 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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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포스터 바디를 같이 올렸는데 여기 김윤탕 사장님이 껴갖고 대결을 했어요 대결을 했는데 오늘 좋은차 갖고 나왔잖아요 솔직히 그쵸? 굉장히 제일 좋은차입니다 그러니까 자 다음번에는 아무튼 비슷한차 저도 갖고 올테니까 알겠습니다 진검승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간둥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댓글 댓글 다 봐요 댓글에 또 내가 댓글을 많이 쓰려고 노력하니까 답변 많이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써주시고 자 여러분들 제간둥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간둥이 감사합니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나비차 정보가 자꾸 고맙습니다 세별 이런로